아 모스크바에서 시청하고 계신다구요 모스크바 에서도 제게 도움이 되나요 갑자기 켰습니다 토요일 낮인데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한번 켜봤습니다 잘 들리시죠 이번주에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을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언제야 되지 언제야 되지 하다가 밤에 뭘 촬영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오늘 잠깐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7년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인터뷰 영상을 막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해서 거의 만 2년 개정 시작한 걸로는 만 2년 정도 되구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는 1년 9개월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빠른 건 아니죠 어쨌든 빼 왔구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5만명 까지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물고필 받은 부동산 5만명 라이브에서도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네요 주식을 열심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동산 하고 주식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같이 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분들 이제 주로 모시고 있는데 주식 전문가 분들도 가끔 모시잖아요 그쵸 이재용 대표님도 한번 모셨었고 앞으로도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좀 모시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가야 된다 부동산만 해야 된다 뭐 부동산 시장이 안좋으니까 주식으로 가야 된다 주식시장이 안좋으니까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이건 안 좀 아닌 것 같구요 그 되게 시장이 안좋았어요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다시 정상회복을 하고 있죠 막 뭐 미중 무역전쟁 합의 단계다 뭐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안좋았었거든요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한 종목들이 거의 막 마이너스 30% 까지 쭉쭉쭉쭉쭉 떨어졌었다가 그때 조금씩 더 담았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보를 좀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되게 좀 자신감 있게 담았었거든요 조금씩 되게 안좋았었던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아쉽긴 해요 돈이 없어서 더 못 담긴 했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뭐 지금 물국필반 이라고 해서 뭐 지금 엄청 올라가 있어서 언젠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같이 항상 그 센서를 자본주의 센서를 항상 이렇게 주식 쪽에다가도 내놓고 부동산 쪽에다가도 내놓고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다 하셔라 쉽진 않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식 공부도 해놓으시면 좋긴 해요 저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요 공부하면서 하고 있고 좀 재미는 없는데 산업 리포트 열심히 보고 있고 아침에 신문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그런게 있겠죠 여의치 않아 상황이 종잣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라면은 주식을 먼저 좀 공부하시고 주식이 조금 더 봐야 될 것도 많고 까다로우니까 주식으로 좀 이렇게 모아 나가면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만든 종잣돈의 일부를 떼서 또 부동산으로 옮기고 약간 이런 작업들 제가 스무 살 때로 돌아가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10월에 작년 10월에 진짜 울 뻔 했어요 진짜 얼마 잊지도 않은 돈 가지고 막 하는데 막 착살이 나는 거죠 10월달에 진짜 울 뻔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도 닦았죠 부동산도 끝물일 것 같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끝물이다 20년 전에도 끝물이다 뭐 항상 그랬습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새 조금 얻었던 인사이트는 투트랙 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또 느꼈던 건데요 주식도 하고 자기 부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럼 조금 더 현금 흐름이 원활해 지겠죠 월세 투자가 대출이 지금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들로 주식 배당도 좋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월급 이상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꾸준히 공부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월세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자를 내서라든지 중공공임대라든지 자기만의 전략을 하나씩 정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빨리 종잣돈을 만들고 또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오 이것도 괜찮겠다 우파 좌파 성향 고백 여쭤보면 실례인가요? 뭐 콘텐츠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 최대한 저도 부동산TV님처럼 강영훈 대표님처럼 최대한 좀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드러나죠 콘텐츠 자체에서 섭외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렇고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맞지 않아도 저는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약간 제 채널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인사이트나 이런 정보도 한번 알아두면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기처럼 했어요 차트와 거래량으로만 했었는데 요즘 책과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도 똑같아요 부동산도 제가 엄청 많이 만나봤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정답이 없어요 누구는 경매해라 누구는 토지해라 누구는 상가해라 누구는 아파트만 해라 누구는 토지 절대 하지마라 누구는 다가구 하지마라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내면 정답이에요 본인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수익내면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고 유튜브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인데 정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5만명을 모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정답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아파트만 해서 수익 잘 내는 것도 갭투자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빌라 투자만 또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반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이건 정답이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 이거는 내 스타일에 맞게끔 찾아나가는 게 맞겠구나 싶더라고요 주식도 단타하면 다 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잘 하더라고요 단타로 맨날 수익 잘 내시는 분이 계세요 시장에서 한 8년 10년 이렇게 살아남으신 분 계세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보면서 물론 이제 많이 쌓였기 때문에 손절도 잘하시고 수익도 잘 내시고 그리고 한 달에 1억씩 버시는 분도 계세요 꾸준하게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그 사람들이 그럼 투기꾼이냐 뭐 잘못된 도박이냐 10년을 살아남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저희 같은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맨날 그걸 할 순 없으니까 아침에 장땡 하자마자 시장가에 막 뭐 매입하고 이게 안 되니까 추경매수를 한다거나 뭐 돌파매매를 한다든가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내 상황에 맞게끔 찾아 나가는 거죠 정통가치투자 여기 책 있네요 강방천 회장님 책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어떤 분은 또 수익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도 계셔서 어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잘나서 이런 것보다는 사실 다 도와주신 거였잖아요 게스트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막 그 본인 강의와 노하우와 이런 썰들을 또 잘 풀어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신 거 같고요 거의 뭐 저는 능력이라고 해봤자 뭐 그쵸 저보다는 많이 도와주신 분들 구만수 박사님 뭐 많죠 바람의 색상님 아직도 잊지 않아요 그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초창기 때 구독자 100명 1000명일 때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저 인터뷰 흔쾌히 하겠다고 도와주신 분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독일병정님이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인터뷰 해주겠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뭐 초심은 잃지 않고 제가 초심 잃을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인터뷰 분들 중에서 현재 가장 기억 남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아무래도 좀 멀리 갔다 온 게 고생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포항 갔다 온 거 조회수는 거의 안 나왔어요 포항이 하루종일 걸렸죠 새벽에 가가지고 밤 늦게 왔거든요 한 15시간 16시간 이제 걸렸는데 토탈? 집에서 도어 투 도어로 계산하면 한 1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촬영 장소만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바뀌었고요 아니구나 네 번 정도 했군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찍고 카페 옥상에서 한번 찍고 그 서핑 협회 사무실에서 먹방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바닷가 앞에 나가서 또 한번 찍고 되게 많이 찍었던 건데 엄청 많이 이동을 했어요 날씨도 엄청 더웠고 그 장비 들고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바닷가에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에서는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직접 잡아가지고 그 눈앞에서 회를 떠가지고 먹는 거 자체가 완전 도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 같아요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개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 주겠습니까?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아 약간 제 채널은 약간 B2B 채널입니다 B2B 채널이라고 하니까 누가 빵 터지던데 약간 선수들만 봐요 선수들끼리 보는 거 같아요 선수들끼리 누가 나왔나 약간 그런 거고 초보자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아 천자봉님 인터뷰 보셨군요 네 천자봉님 그분 진짜죠 100% 까진 아니어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모시는 분들이 95% 이상은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좋으신 분들이고 진짜 필드에서 진짜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조금 안 맞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 계실 수도 있겠는데 컨셉이 분명히 다들 있으시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레이가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제가 컨셉을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독서요 투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되게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책을 다 그렇게 하진 않는데요 해요 저도 필사 같은 걸 해요 뭐 여기 지금 마케팅 관련된 거 글쓰기 관련된 거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강의 들은 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고요 아 글씨 글씨가 이상해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핵심을 좀 정리를 해 놓고 이걸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좀 있고요 동영상을 보진 않아요 저는 이제 동영상까지는 안 보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좀 머릿속으로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 인사이트를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서 그걸 계속 좀 고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A라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B라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약간 이거를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아 월세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고 뭐 했었는데 물론 이제 하나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어른공장님 다가구 투자한 것처럼 거기에 막 댓글 달렸던 것처럼 어 이게 조금 성향이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나씩 실행을 해 보면서 몸에 박혀요 투자 철학이 박힙니다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하면은 아 이게 나하고 맞고 이게 나하고 안 맞고 이게 몸에 박히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의 듣는 것도 좋고 책을 복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 실행으로 옮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 좋아요 뭐 다이어리 쓰고 뭐 3P 바인더도 좋고 다 좋은데 해 봐야지 직접 일단 뭘 뭐라도 해 봐야죠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번 실행을 좀 해 보셔라 그게 주식 투자가 됐든 뭐 채권 투자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어떤 투자가 됐든지 간에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 정도 점프합니다 그거 수습하면서 이거 수리된 것도 알아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엑싯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필드에서 배우는 거죠 필드에서 그러면 또 분명히 저자들이 겪었던 지식과 내가 또 필드에서 그 당시에 또 닥쳐서 얻는 경험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또 느껴보면서 또 그 경험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직접 해봐라 실행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 선동하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해 봐야 이거 이거 책 이거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다 이론 이론이야 이론 다 소용없어요 실패하면 어떠냐고요 아 그 실패해도 다 경험으로 쌓입니다 첫판부터 성공하면 좋긴 한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경험이 잘 쌓이긴 하더라고요 프레인님은 차익형과 월세 수익형 중 차익형이요 차익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차익형입니다 무조건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또 바뀌겠죠 또 제가 더 성숙하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30대 40대까지는 차익형이다 주식이나 뭐 배당 이런 걸로 하고 월급 모으고 이렇게 똘똘 모아서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분양권이 됐든 오피스텔 전매가 됐든 갭투자가 그냥 일반 갭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차익형으로 가는게 맞다고 봐요 월세 투자도 좋아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성향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차익형으로 해야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상승장 때 13년도부터 수도권 상승장 때 버신 분들 강의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차익형으로 하신 분들이시고요 또 나이대가 다 대부분 젊어요 신흥 부동산 부자 부자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강의 막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최근 10년 안에 안짝으로 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갭투자 많이 하셨었죠 물론 월세 투자도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젊으신 분들은 대체로 다 레버리지 끼고 전세 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방에서 싹 한번 돌고 부산 대구 막 불탔었잖아요 그때 싹 하고 추석고 나가지고 싹 한번 또 하고 그렇게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프레인님 촬영과 편집을 팀을 이뤄서 하시는 거겠죠? 아닙니다 제가 다 합니다 좀 이제 스케일을 좀 키우고 싶은데 아 여의치가 않네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제가 기획은 참 많이 해놨는데 적어놓은 건 많은데 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냥 제가 다 가방 메고 다니면서 장비 펴고 촬영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팀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일주일에 5개씩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제가 촬영도 가서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네 꼭 팀을 이루실 수 있게 지인들에게 구독하라고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스케일 좀 크게 라이브로 토론도 좀 한번 하고 이런 거 해야죠 우리도 토론 한번 해야죠 음주방송도 좀 하고 해야죠 라이브로 프레인님 퇴사하시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사라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고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가셨나요? 뭐 지금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월세가 있었고 월세 두 개 해놔서 그게 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강의 저는 유튜브 강의 간간히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갔다 왔어요 특수대학교인데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왔고요 유튜브 수익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약간 안정적으로 그나마 하고 있는 거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분양 광고 이런 것들 제가 출연하는 거나 홍보 간에 틀어지는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프로테크 기업들하고도 미팅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영상도 아마 뭐 좀 필요하면 올라올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 노골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저도 안 할 거고요 저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또 안정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임장도 한번 제가 가서 샅샅이 또 훑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현금 흐름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촬영도 좀 하고 스텝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연락처 제가 드립니다 만나는 거예요 뭐 뭐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5만명 뭐 팬미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게 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오글거리더라고요 저는 보통 팬미팅을 돈 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은 돈 받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제가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사한 데는 아니고요 김밥천국이라도 가죠 뭐 김밥천국에서 후랭이TV 5만 구독자 팬미팅 한번 할까요? 나는 김밥천국이라도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김밥천국이라도 오시겠습니까? 아 이거 또 감동인데 그러면 제가 식사 자료 한번 만들겠습니다 뭐 지금 뭐 어렵지 않죠 또 하면 또 해야 돼요 우리 또 그죠? 우리 또 말 나오면 또 해야 돼요 다음에 밥 한 끼야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죠 네 또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영상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아 진짜 임승현님 스케줄에 맞추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네 오늘 요정도 하고 아 좀 도토님 더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다음에 또 라이브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